야 아이 깨끗이 씻으셔야죠 아까 깨끗이 씻으란 말이 이건가? 네? 원래 이렇게 해요? 네 누나 말이 남녀서의 친구 관계도 어느 정도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껴야 가능한 거라고 그러던데? 너 정말 정민이 이빨한테 관심 없어? 시끄러워 뭐? 유나 말이 넌 남녀 사이에 친구로 지내는 애들은 다 난잡하다 그랬다며 아니 나는 그냥 좀 쿨하게 생각해 쿨하게 이렇게 젊은 애가 답답해 아니 저기 아니 나는 꼭 그런 거는 아니고 뭐 뭐 뭐 뭐 남녀 사이의 친구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느껴야 가능한 거라고 그러던데 영진 선배가 같이 영화 보고 데려다 준다고 하면 니자야 우리 끝나고 영화나 한 편 볼까? 아니요 아 저 이따가 약속이 있어요 약속? 약속 옆에 있기만 해도 신경쓰이고 불편한 이런 놈하군 절대로 친구 상상하기도 싫다 싸가지 네? 네? 아 저 열산 잘못 봤래 잘못 봤어 노하우시나봐요 진짜 이성으로 매력을 느끼기 때문일까? 미쳤어! 미쳤으란 대사가 어딨죠? 네 혹시 에드립을 넣어볼까 해서 뭘 넣어요? 물론 안 하죠 에드립이라뇨 농담이에요 공감이에요 전 최미자씨가 너무 열정적으로 나와도 걱정돼요 있는 거나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힘들겠지? 이따 끝나고 내가 술 사줄까? 아니요 아니요 응 아니 오늘 댁에서 같이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어. 아휴, 오기는 왔는데. 아니 도대체 이게 그냥 뭘 꾸물대고 있는 거야 그래 이거? 원래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나 보죠? 하긴, 노인분들이 장력에 약하십니까. 자 됐습니다. 옷 입으시고요. 그리고 나오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목욕하느라고 피곤하셨죠? 좀 쉬세요. 아니 저기 나는 나가서 음식을. 아. 갖다 드릴 거예요. 얘기 나누고 계세요. 말 버텨드리라는 얘긴가? 어?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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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늘 김장 타주러 왔는데요. 그 김장 타는데도 절차가 꽤 까다롭네요. 저 오늘 처음이라. 어머 어머 여기 최선이Perfect이다. 에이콘처럼 told Doctor 에이콘.. 튀었어요? 아우, 죄송해요. 아니, 아냐, 그게 아니고. 일하러 오기 싫으면, 애시당 척 따라놔서 질 말든지 할 것이지, 그냥. 생명 끝나셨어요? 나왔어요?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미처 형, 나는 그런 게 아니고. 알어, 나 화 안 났어. 진짜지? 그럼 저녁 같이 먹자, 동직 오빠 사준댔어. 싫다, 내가 막 둘 데이트하는데 그냥 난잡하게. 장난이야. 같이 놀자. 너 혼자 끼기 싫으면 정민 오빠까지 해서 넷이서 같이 놀자, 응? 나는 모짜렐라 치즈랑... 그랬다, 그랬다. 오빠, 정민이 오빠 언제 와? 어? 어, 오고 있대. 뭐 할까? 오빠, 저 여자 누구야? 많이 들었냐? 어, 아니. 자, 이쪽은 다 제 친구들이고요. 이쪽은 오늘 소개팅한 세영 씨다.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잠깐 화장실 좀. 어, 예. 그러자. 어떻게 된 거야, 인마? 아, 누가 자꾸 만나 오라 그래서. 소개팅 했는데. 별로면 그냥 보낼라 그랬거든. 어떠냐? 아, 이쁘다. 너 오늘 진도 확 뾰벌하라, 응? 아, 참 이쁘고 귀엽다. 스물 네 살이다. 아, 스물 네 살? 아, 좋겠다. 너무 좋겠다. 도둑놈 같은 자식. 너 도둑질한 죄로 네가 오늘 밥 사, 응? 사지. 내가 사지. 내가 안 사면 누가 사겠니?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. 지켜봐. 아, 좋겠다. 아, 좋겠다. 이게 마지막이에요. 아, 이거 많으셨네요. 네, 많이 쓰셨어요. 아유, 다 썼지 뭐. 아이고, 아유, 그냥 놔두세요. 이건 저희가 씻어 올게요. 아, 그래요? 네.